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규탄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부터 시민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의당이 지향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위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허위조작 보도를 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X파일 사건, 2007년의 BBK 다스 사건,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재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그리고 지역신문지원법 등 언론개혁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